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진 이지제도 도리시마 근해에서 29일 저녁 9시 41분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6.3으로 확인했습니다. 쓰나미 경고가 발령되지는 않았지만 도쿄 후쿠시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시지오카현 등에서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반년 전 6월 16일에 이 지역 근처에서 4.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과거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이지제도 도리시마 지진과 히로시마 지진이 연동하여 발생했던 적이 있으므로 히로시마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월 9일에는 규모 5.3의 강진이 이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6.6의 강진입니다. 2월 9일 이지제도 도리시마 규모 5.3 강진 이후에 나흘 후인 2월 13일에 포쿠시마에서 진부 6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바누아트 주변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동북 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9일부터 30일 오늘 방송 녹화 시간 오후 5시까지 이지제도에서 6번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11월 30일에도 바누아트에서 2번의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뉴질랜드 케르데맥제도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필리핀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만에서 군발 지진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최근의 강진들과 오리곤주 해역에 위치한 북미판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단층지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남드레아스 단층에도 영향을 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29일 일본에서는 1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호카이도 네무로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4일 이 지역 근처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이 지역의 큰 지진은 2018년 4월 14일에 진도 우약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진 횟수가 간헐적인 멈춤현상 발생 이후에 추곡 후에 시마네현에서 4월 9일에 진도우강의 강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규슈가고시마현의 사스마 지역에서 9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역은 성층화산이며 활화산인 규리시마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진이 9번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 말씀드렸던 하코네화산의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10년 전 동일본대 지진 한 달 전에도 규리시마산에서 연속 분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올해와 같은 기호연과 나가노연의 분발 지진과 독하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기호연과 나가노연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독하라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0월 16일 규모 2.8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달 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은 아소산 근처입니다. 아소산이 최근 대폭발을 했고 근처의 규리시마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